그런가 하면 전 의원이 지난달 29일에 윤핵관들 제거해야 된다. 공천 안 주겠다.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지금 완장을 차고 윤핵관이라고 설치는 권력이 기생해 가지고 저는 저런 사람들은 공천 주지 않을 겁니다. 저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당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? 대통령 한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맹종하고 아부하고 공천 혁신할 겁니다. 자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또 비판했습니다. 민주당 아바타다. 정의로운 척하지만 민주당 아바타다라고 비판하는 상황입니다.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이요. 글쎄요. 뭐 답은 정해져 있는데 안개가 껴있다고 실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홍카콜라 발언이라고 하지만 살짝 숨어가는 지혜가 있거든요. 이름을 금영하지 않고. 금영하지 않은 사람이 답이 될 수도 있죠.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실제 유승민 대표의 발언은 제가 어릴 때 동화책 중에 나무를 자르는 소년이 있어요. 그런데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를 잘라야 되는데 작은 줄기 끝에서 나무를 자르는. 차이가 떨어지는. 네. 그런 그림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게 연상되거든요. 그랬으면 실제로 아마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자기 당에 가서 새로 당을 차려서 공천을 탈락시켜라.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핵심은 그럽니다.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정부를 성공시키면서도 윤 대통령과 말 쓸 수 있는 인물이 가장 적절한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. 윤 대통령과 너무 일치가 많거나 아니면 유승민 의원처럼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거나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고민도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윤심미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좀 유리하다는 이런 발상은 좀 개발 좀 안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자세가 아닌가. 지금 세상이 그 윤심만 가지고서 당대표가 된다고 이렇게 착각할 시대가 아니라 대통령만 쳐다보는 그런 정당 내에서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가 양성이 안 되는 겁니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